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기존에 있던 길을 수정하고 바꾸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길을 내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세계관과 옛 생각들을 버리고 오로지 새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내어맡힐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정말 확신과 신뢰와 믿음 가운데 그 길에 들어서는 저희들 축복받은 그런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 길을 내시는 분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러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맨날 기도를 지금의 내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고 발전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자꾸 희한한 곳에서 갑자기 물꼬를 터뜨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룻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룻을 보고 있지만 사실 나오미는 베들렘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모합으로 갔어요. 어떤 그 삶의 어떤 방법을 그대로 들고 모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합에서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그리고서는 이제 당신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사실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다시 모합 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라는 기도나 또 회개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단지 내가 원래 살던 그 땅에 음식이 베풀어졌다.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 없었습니다. 단지 특별한 의미가 하나 나온다면 룻을 통해서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하느님을 향한 고백이 거기서 튀어나왔지 사실은 뭐 나오미가 뭐 하느님을 향한 무슨 믿음의 회복이나 이런 모습은 사실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아닌가 싶어요. 네. 나오미 같은 모습들.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느님 백성이야. 라는 어떤 그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느님을 통한 어떤 은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믿는 구석이 있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들도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룻처럼 정말 어떤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룻은 사실 나오미보다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뭐 갈라지면 안 되는 그런 사이입니까? 남편도 없는 이 상황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 갈라질지 모르잖아요. 아 들어가는데 뭐 이웃들이 뭐 집안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야 저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빨리 돌려보내라. 온 집안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절대로 안 된다 이랬으면은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 룻은 개난 또 헛고생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 그런 걱정들.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들. 또 가서도 뭐 이 집안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서 뻔한 고생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럴 바야 그냥 자기가 살던 땅이 훨씬 날 텐데 오히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룻이었다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래도 제가 이 고장 출신이니 어차피 이제 뭐 먹고 살 거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이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방법적으로? 나오미 아니 룻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들렘 그 이방인 땅에 다시 룻 입장에서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냥 모합 땅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선택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 믿음. 자기에게 분명히 더 불리한 자리고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단지 딱 뭐 하나 있었냐면 하느님 한 분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일 선택할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매일 있어요. 조그맣든 크든 매일 우리는 선택의 연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곳에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더 안 좋은 방법 같고 그게 더 힘든 것 같지만 하느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당장은 더 힘들지라도 훗날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잘하는 게 바로 룻이다. 네. 그렇죠. 자. 이 룻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에 1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시기에 룻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리수확철. 그렇죠. 그렇죠. 보리수확이 시작될 무렵에 그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은혜의 시작점이죠. 뭐 루시나 모아즈가, 루시나 나오미가 그걸 생각하고 간 거 아니죠. 들어가봤더니 보리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절이 아니었다면 룻은 가서 무슨 일 먼저 했어야 될까요? 무슨 일 먼저 할까요?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루스는? 보리 키우는 일부터 해야 됐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무슨 노동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보리가 뭐 무슨 농작물이 수확이 될 때까지는 농작물 키우는 일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양식을 얻는 건 조금 더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보리수확 시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수확철에 이제 이삭,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서 노동도 하지만 바로 양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하느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될 것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 보리수확 시기에 딱 들어간 이 사람, 이 룻이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절 모함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러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을까 합니다. 자, 이 룻이 벌써 딱 머리가 돌아가면서 딱 뭘 해요? 이삭을 주을까 합니다. 저 이삭, 흘린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고기에도 이삭에, 흘린 이삭에도 그 보리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룻은 들러나가 수확군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보아즈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즈가 등장을 해요. 자, 그 보아즈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냐? 1절에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제상가였는데 제상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뭐였어요?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 집안의 제상가였고 친족으로서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보아즈란 사람의 보아즈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름 의미 참 좋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치유해주고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능력이 보아즈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보아즈가 여기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 역대기 한번 가볼게요. 역대기 학원 3장 15절.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짓는 장면에서 3장 15절에 가시면 3장 15절. 두 기둥하고 나오죠. 거기 맨 마지막 17절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킨. 그리고 왼쪽은 보아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마리팀 그 조 이름이 그 야킨과 보아즈일 때도 있었는데 야킨과 보아즈 이름 좋죠. 그래서 야킨은 무슨 뜻이냐? 그분이 세우다. 그가 세우리라.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세우는 거예요. 그가 세우리라. 보아즈는 똑같은 거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하느님이 세우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하느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건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거 말고 하느님이 세우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을 세웠습니까? 하느님이 세우셨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하느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죠.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세우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야킨과 보아즈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룻에게는 보아즈가 어떤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 능력을 주신 사람이란 표현도 있겠지만 이 룻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룻기에 오늘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3장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이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자 자 그러면 지금 2장 1절에 보아즈란 이름이 나오면서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가였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아까 보았죠. 이 재산가 재산가라는 의미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 이게 이제 이 룻기의 원어는 제가 한글로만 쓸게요. 이씨, 끼뽀르, 하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끼뽀르 끼뽀르 우리가 좀 들어보셨죠? 끼뽀르 장수, 용사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끼뽀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끼뽀르가 하느님 앞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산가라는 단어에 쓰이는 이 이슈, 끼뽀르, 하일의 어떤 재산가라는 유다인들이 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썼던 이 재산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지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을 재산가라고 불렀다라고는 안 하고 이 사람은 어떤 것까짓냐 이 재산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징은 신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요. 신체적인 힘, 또 군사적 힘 경제적 힘, 당에 들어가죠. 경제적 힘 또 도덕적 힘 유력한 자 동네 유지 유력한 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재산가라고 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부유하기도 했지만 덕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재산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아즈라고 하면 돈도 있는데 참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러워. 사실 실존하는, 실존하기 어려운 인물이죠. 우리나라에 돈도 있으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진짜 존경받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도 많으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루키에서 보아즈는 그런 인물로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힘, 이런, 이런 보아즈 이런 보아즈를 우리가 아까 보아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연결을 지어본다면 이런 보아즈를 하느님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트를 지금 한번 돌아보면 루트는 이 당시의 개념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이민족이었습니다. 이민족이었어요. 단지 그냥 자기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트는 이 이민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멍해인 거죠. 루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루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넘어왔고 넘어와 있는 그 나오미와 루트와 관계되어져 있는 집안의 구원자 보아즈는 어쨌든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루트는 지금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하고 그냥 나갔어요.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어디로 갔어요? 우연히 보아즈의 밭에 간 거예요. 우연히 그냥 보아즈의 밭에 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이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 때마침 보아즈를 그 밭에 보내시는 거죠. 아니요. 때마침 보아즈를 밭에 보내는 거예요. 루트는 우연히 간 거고. 자,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은 누구예요? 루트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때마침 딱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보아즈. 이 우연히와 때마침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참... 이게 정말 하느님의 우리가 매번 놀라는 은혜죠. 어쩜 하느님은 이때 이걸 이렇게 딱 맞추셔서 그냥 일을 이렇게 하시나?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저도 이제 누구나 우연히 때마침의 은혜는 다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에게는 또 이 두 가지 사건이 아주 하느님 앞에 감사한 우연히 때마침의 경우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잘 저기 하십니다만 우리 그냥 세상에서 얘기할 때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러니까 군대 얘기도 보통 자매님들 싫어해? 축구하는 얘기도 별로 싫어해? 근데 제일 완성작이 뭐냐? 내가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남자들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의 남자들 형제들 입장에서 군대는 왜 죽을 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냐? 좀 특별한 체험이에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모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입장에서 정말 힘든 또 시간을 보내다 나오는 게 군대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군대 아니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거기에서 필요한 삶에 대한 어떤 방식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처음으로 겪게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보충대로 들어갔는데 의정부에 딱 가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연병장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이제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 이제 딱 그 연병장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그 건물 뒤편으로 다 모이거든요. 거기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이제 뭐 존댓말도 하죠. 방송하면서 부모님들도 있고 뭐 다 일반인들이 있으니까 막 존댓말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이번에 몇 년 며칠 들어오신 뭐 장병이 여러분들 이제 올라오십시오.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막 울고 뭐 빠이빠이 막 하고 이제 막 터벅 터벅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단을 딱 올라가는 순간 저쪽에서 빨리 안 와? 이러고 있어요. 빨리 안 와? 벌써 빨간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확 졸아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 가면 또 무슨 의자에나 앉힙니까? 아 여러분들 그 무릎 꿇고 앉아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한쪽 다리는 우리 그 장기하면 좀 편하게 앉는 모습 한쪽 다리 이렇게 빼고 한쪽 다리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한쪽 어쨌든 바닥에 한쪽 무릎이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앉아야 무슨 돌밭 아니면 운동장 이런 데니까 이 닿는 무릎도 아픈 거예요. 그런 이제 무릎 꿇어 앉아 그런 거 이제 시켜야 들어가자마자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앞에 사람 그렇게 앉은 거 보고 앉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막 욕하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딱 느끼고 아 이제 군대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훈련병 시기가 참 이제 군대에서도 세상물을 뺀다고 빡세게 시키기도 하고 또 일반인이었던 저희들이 갑자기 군인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또 갖추게 되는 그런 힘든 시기가 사실 훈련병 시기 때 가장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막 움직이 잘 움직이는 거 안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뭐 뛰어야지 뭐 그래서 참 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 우리 아침기도 끝나고 나면 체조하잖아요. 참 아픈 기억이 많아요. 체조에. 체조하다가 아침부터 체조하다가 얼차려 받고 똑바로 안 하고 안 맞춘다고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튼 그런 생활을 하니까 제가 우리가 6주였나? 훈련병 시간이 6주예요. 6주간 훈련을 받는데 제가 이 6주 동안 16kg가 빠졌어요. 16kg가 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현료고 저는 현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행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행군하다가 어디 산에 들어가면 이제 그냥 다 일렬로 쭈룩 서가지고 소변 보고 싶은 사람 쭈룩 서가지고 소변을 보잖아요. 근데 소변을 보는데 나만 시뻘건 물이 나오니까 장교가 옆에 지나가다가 너 저한테 너 성병 걸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빼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복도에서 어디과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이 복도에 저는 그냥 그날 그 장교가 저를 빼가지고 검사를 받아봐라. 네 성병 의심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빼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잠깐의 복도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가 저는 이제 이 훈련병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걔는 그때 제 기억에 일병이었나 그랬어요. 눈빛을 딱 마주친 거죠. 이 스쳐가는 그 시간에 눈빛을 딱 마주치더니 걔가 갑자기 옆으로 확 돌더니 저를 이렇게 따라와요. 그랬더니 막 뭘 주섬주섬 하더니 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더니 야 일단 화장실로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뭐가 있었게요? 응 초코파이랑 초코파이랑 저기 담배 한가치랑 나이타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눈물의 초코파이와 담배를 화장실에서 고찰나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인사도 못했어요. 그냥 눈빛 딱 마주치더니 확 돌더니 확 집어넣고 화장실로 가.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제 꺼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얼마나 그 화장실에서 서가지고 어디 또 비닐 그 소리 안 내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까서 먹고 담배 하나 피면서 막 때마침이죠. 그런 힘든 그래도 제일 군생활 중에 힘든 훈련병 시절 6주에 그런 또 하느님이 또 때마침에 은혜를 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군인들한테 힘든 게 뭐냐. 유격훈련. 유격훈련, 혹한기훈련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힘들어요. 일반 병생활하다가 또 훈련받으러 들어가면 또 힘들어요. 저희는 유격훈련을 어디서 했냐. 북한산을 지낼 때만 또 상처가 또 올라오죠. 저희는 북한산에서 유격훈련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맨날 땀방울 흘리면서 유격훈련 받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산 비탈길에서 오리걸음 해보셨습니까? 아 쉽지 않아요. 진짜 비탈길을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면 쉽지 않아요. 밥 먹고 잠 깨워야 된다고 일부러 막 식혀요. 그럼 뭐 올라가다가 막 오바이트 쏠리고 막 그럽니다. 힘들어요. 유격훈련도. 근데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유격훈련 받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제 체조하고 PT하고 막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얼굴에. 그러더니 일어나. 몇 번 일어나.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원래 그런 거 단체로 훈련하다가 잘못하거나 뭐 요령 피우거나 그러면 이렇게 열애시켜가지고 딴 데 가서 훈련시키거든요. 얼차려 받고. 몇 번 일어나. 그러고서 일어나가지고 따라갔어요. 아 뭐야. 뭘 잘못했다는 거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른 사람하고 저만 있는 곳을 이렇게 가더니 야 나 누군지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친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는 형이었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동네 아는 형이에요. 그 사람이 야 나 모르냐. 그래서 어쨌든 거기 저기 훈련시키는 조교니까 막 여기 어떻게 계시냐고 막 그랬더니 아 나 여기서 조교한다고 그러면서 아 이 자식 막 이러면서 야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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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또 쉰 거예요. 그때부터. 쉬고 그러니까 힘든 유격 훈련을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아무튼 봤는데 그때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저는 한 박 웃음을 쥐이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쉬다가 또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오면 또 갑자기 엎드려 뻗쳐서 막 있다가 또 지나가면 또 좀 쉬다가 그때도 때마침의 은혜가 있었죠. 그 사람은 날 또 어떻게 알아보고 큰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알아보고 와가지고서 친했던 형도 아닌데 그렇게 또 저를 편하게 해줬어요. 이거는 이 우연이와 때마침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뭐 병원 갔다가 그 짧은 복도에서 친구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유격 훈련 받다가 아는 동네 형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참 하느님은 저의 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때마침 딱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한 번씩 이렇게 숨을 틔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그땐 기도했냐 기도도 안 했죠. 기도 안 할 때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군대의 어떤 특화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해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느님께서 갑자기 딱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룻도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우연이와 때마침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룻이 했던 하느님 앞에 이쁨을 받았던 행동은 하느님을 선택해서 그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게 이쁜 거죠. 하느님이 은혜를 주실 법한 행동이죠.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하느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느님만 찾았더라. 포기하지 않고 여드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느님을 찾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느님이 아니면 제 여드름을 못 고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왜 아직도 안 고쳐주시나 몰라요.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아직도 여드름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아이고 젊어서 좋겠다. 아직도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서 여드름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가끔씩 주님 이제 여드름이 없어져야 될 때가 진짜 아닙니까. 이렇게 아직도 그 외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느님이 그래도 저를 이뻐해 주셨던 건 계속 그래도 어느 한 부분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뭐 미사를 충실했던 것도 아니고 뭐 미사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뭐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침마다 여드름을 놓고 진짜 하느님한테 매일 기도했던 것 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느님이 이런 은혜를 은혜 가운데 저를 집어넣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느님이 뭔가 마음에 들었고 뭔가 하느님이 이뻐하시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 이 자리에 있으시겠죠. 왜요? 그 표정은 무엇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해서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뻐서 와 있는 거예요. 이뻐서. 자 그런 은혜 가운데 루시 지금 드디어 보아지를 보아지를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자 이 보아지를 만나서 이제 루시 하는 행동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거 이삭을 줍는 것은 자기의 먹고 사는 목적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봉양도 있었죠. 시어머니의 봉양 효 효 라는 개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것 시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2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3절 그러자 루시 말하였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루시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한여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이러면서 이 상황에서 루스는 지금 루스의 신부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한여가 돼 있어요. 모험여자 이방인 여자라고 한여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루시 선택한 자리는 어디냐 이삭을 줍는 자리 이삭을 줍는 자리는 한여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노예들 한여들이 하는 행위예요. 이삭을 줍는 것 그래서 이삭을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삭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걷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의 이유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과부들이나 이런 노예들 하측민들이 먹고 살려면 그런 흘린 이삭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걸 싹 걷어가지 말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유를 남겨둬라 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줍는 사람들은 한여 또 하측민 이런 것이란 거죠. 루스는 한여의 자리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모합당에 살 때 이 사람 이런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멜레 가문의 한 며느리예요.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을 선택함으로써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 거예요? 한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거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하느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머니께서 그래 가거라 하니까 그 자리에 순정하고 한여의 자리로 간 거죠. 그런 한여의 자리 또 우리가 이 자리를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낮은 자리 낮은 자리예요. 세상에서 살 때 잘 살았죠. 떵떵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으면서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상대방한테 내가 막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나 있습니까? 어디? 못하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또 못 살죠. 그러니까 점점 낮은 자리 지는 자리 져주는 자리 이런 자리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이 낮은 자리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겸손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또 세상의 어떤 눈에서 본다면 또 밑바닥 인생이라는 표현도 해볼 수 있죠.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그런 자리를 루시 선택해서 이삭을 줍는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쵸? 루시 그냥 아이고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와가지고 이삭 줍는 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이삭 줍다가 아이고 보아집 만나서 그냥 복받았네 뭐 이런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결정해야 되고 내가 꺾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루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루시 자 이 보아즈가 어떤 그런 루시에게 보아즈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8절로 한번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때마침까지 보았고 이제 때마침 보아즈가 가서 저 루스를 보고 저 루시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인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즈가 아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게요. 보아즈가 루스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 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보아즈는 루스에게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곁에 있어라. 라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바싹 달라붙다. 붙어있다. 붙어있다. 또 남녀가 한몸이 되다. 남녀가 한몸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바크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거냐? 아니죠. 이미 1장 14절에서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러나 루스는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바싹 달라붙었다.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바싹 달라붙었다. 시어머니에게. 그래서 처음 나오는 달라붙었다. 이 다바크는 루스의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바크 는 루스의 결정이었어요. 그쵸? 루스 결단하고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모합당에서.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다바크는 두 번째 다바크는 보아즈의 보아즈의 결정입니다. 베들레엠에서. 그러면서 보아즈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루스에게 어떤 은혜가 내려가느냐. 수확하는 밭을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요정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죠. 그건 뭐예요?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거리가 생깁니다. 먹을거리가 생기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받냐.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아라. 추근대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이런 보호함을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기르다 놓은 물을 마셔라. 네가 구할 거 없다. 네가 찾아 나설 거 없다. 이미 내 종들이 구해다 놓은 물을 너는 그냥 마셔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아즈가 일구어놓은 공동체 안에 룻이 들어가게 되면서 먹을 것도 얻고 추근되거나 괴롭히는 그런 어떤 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이 물은 우리가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여기 딱 보잖아요. 목이 마르거든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보아즈가 이 구원자라고 하는 보아즈가 룻에게 베풀어 준 것은 공동체에 품어주고 그 생명수를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 누가 결정한 거예요 지금? 룻이 결정한 거예요 보아즈가 결정한 거예요? 보아즈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은혜를 받는 건 구원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룻이 막 꽁냥꽁냥 막 아양 부리고 애교 부리고 보아즈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아즈가 그녀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냐?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결정 안에 들어가신 거고 이미 선택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 진짜 받고 계십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고 있어요. 진짜 그 말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지. 그쵸?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죠? 별로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쭉 발전해서 살아왔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정말 하느님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와이프랑 이제 걔 산책시키고 이렇게 나갔다가 저희 이제 어 오 잠깐만 올해가 저희 벌써 올해가 결혼 20년 20주년 20주년 생각해보니까 14년도 아니 2004년 에 결혼했으니까 내년인가 올해인가 암튼 암튼 그러네요. 근데 어저께 처음으로 저희가 나눈 대화가 있어요. 20년 만에 저도 안 물어봤고 와이프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애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한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시절 얘기 어제 처음으로 둘이서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어땠냐 뭐 이런 뭐하고 놀았냐 뭐 이런 얘기를 결혼하고 20년 만에 하면서 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자기 그때 얘기를 하면서 또 조금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집안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진로나 뭐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제 얘기를 하자니 부끄럽더라고요. 어 나는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노래방을 갔어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할 얘기가 그리고 뭐 그 학교는 그럼 왜 왔어요. 아 몰라 그냥 담임이 쓰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 참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집안의 어려움이나 이 부모님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고등학교를 이제 그 일반 인문계가 아닌 그때 당시에 무슨 전산고등학교 그런 학교가 자기 살던 동네 처음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차라리 저 학교를 가서 나는 빨리 독립하고 싶다. 돈을 벌어야 독립을 하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갔고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빨리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뭐 격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이렇게 계산해서 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요것들이 대학교 졸업한 요 어린 놈들이 들어오자마자 나보다 연봉이 많아? 이거에 이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더 나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대졸이라는 것 때문에 연봉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되겠다. 점점 이제 열이 받는 찰나에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그때 대학교를 이제 한 명이 대학교를 먼저 뚫고 들어갔고 또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되겠다. 나도 이거 이거 안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자기 표현으로는 그 집같이 살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연봉에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결국 대학교를 오게 됐는데 자기는 원래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빨리 그냥 돈 벌어서 나는 그냥 아 이 집안 이 집 구석에서 나오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조금 흘쩍거리고 우리 그 처남 동생이 네가 대학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얼마나 놀렸는지 모른다고 그 놈이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그 처남이 줬던 그 이 눈총들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한 번 또 저기하고 그러면서 에휴 고생이 많았네 고생했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의 잘못이죠. 남편이란 놈이 그런 걸 물어보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 거 물어보기에는 뭐랄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죠. 부모님들 내가 장인장모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어보고 살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도 저는 하느님께서 다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튼 요 한 2, 3년간 저희 부부가 그 이전에 살았던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살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그전에는 막 이런 눈으로 뭐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뭐 그렇게 살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눈빛으로 서로를 봤다면 지금은 서로의 부족함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내가 그걸 해주고 그 사람이 또 뭐 뭐 하니까 어저께도 저희 와이프가 밤에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겠고 무릎도 잘 못 걷겠고 아무튼 희한하게 땡기 이렇게 뭐가 실하나가 이렇게 땡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산책시키면서 걸어야 되니까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쫄득거리면서 가니까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낮에 화장실 청소한 거 자기 무릎 아파가지고 내가 앞말 안 하고 해준 거야. 그건 알고 있어. 그래서 알지 고맙지 땡큐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것처럼 미리 굳이 티 전에는 티를 내고 한마디 하고 꾸역꾸역 했다면 이제는 티 안 내고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제 한마디 하는 정도 이럴 정도로 발전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저의 상황과는 별개로 저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저희 와이프를 뭘 통해서 훈련시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와이프가 점점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저는 하느님 일하기가 사실은 너무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진짜 제가 좀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말 가정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저는 늘 감사할 따름이고 또 이제 한쪽으로는 또 어떤 기도를 하냐 주님 유지시켜 주십시오.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 이거 변화 생기면 사실 약한 거 알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유지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아무튼 요즘 아주 최근 몇 년 한 2, 3년간 와이프와의 관계가 육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영적으로 아무튼 서로 전에는 안 했던 이야기 자존심 막 세우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고 하나하나 이제 서로 이해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하느님 앞에 감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점점 이제 다바크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부부라는 그 서류가 그냥 이렇게 해줬다면 요즘은 진짜 다바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도 전에는 막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저거 이런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애쓴다 참 너 같은 사람이 참 용 쓰고 산다 이러면 이런 이런 치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줍니다. 이제 한마디 하죠. 그래도 조금 한 시간이라도 더 자라 치매 빨리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해줘요. 그게 여러분도 아시죠? 잠 너무 부족하면 치매 빨리 걸리는 거 모르십니까? 아 그러셨구나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청소가 된대요. 그날에 받은 스트레스 찌꺼기들 이런 게 잠 자는 동안 청소가 싹 되는데 잠을 못 자면 그 청소가 덜 되고 찌꺼레기들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 찌꺼레기들이 남아서 쌓이고 쌓이다가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잠들을 잘 안 자기 때문에 더 그 치매가 더 빠른 나이에 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와이프가 어디서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잠도 잘 챙겨 자라고 아유 전해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바크 돼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 행복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만약에 하느님 안 만나고 그냥 살았으면요. 전 이혼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진짜로 워낙에 제 주관과 제 삶에 대한 테두리가 강했기 때문에 아기 났을 때도 저는 물론 핑계는 내가 안았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내가 안았다가 어디 부러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막 목욕시키는 것도 내가 안았다가 물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안 했거든요. 전 아기도 딱 한 번 재워봤어요. 이혼 안 당한 게 참 다행이죠. 그럴 정도로 저는 그 시간에도 매일 나가서 놀아야 됐고 회식을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이 목적이 아니라 회식이 목적인 사람들 있죠. 잘 없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 회식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내 돈 안 내고 먹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 야근해야 되는데 야근에 회식하러 가서 술 먹으니까 일일 다 못하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회사에서 꽁돈으로 밥 먹고 이런 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점점 더 안 좋아졌겠죠? 그러면 아마 저희 와이프 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암튼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안 해주시니 우리 하님께 감사드리고 또 와이프가 또 와이프와 점점 이런 속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집안에 어떻게 집안의 형제님들과 집안의 자매님들과 점점 다바크 돼가고 계십니까? 하셔야죠. 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저희 와이프한테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거는 자기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갔다 왔으면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어저께도 자연스럽게 뭔 얘기했냐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도 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옛자 얘기도 안 했는데 어저께는 교회 다니는 얘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뭔가 하느님이 작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안에도 저희도 부부가 앉아서 같이 묵주기도는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것만 되면 이제 뭐 진짜 하느님한테 저는 그 이유에 또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 부부가 같이 집에 있는 십자가 성모님 앞에 앉아서 묵주기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제일 큰 소원입니다. 그게 제일 큰 지향이에요. 아무튼 우리 주님도 끈질기죠. 그거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세요.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세요. 저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은혜들 다바크의 은혜 그리고 그건 루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던 다바크의 은혜는 누가 결정한 거다? 구원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은혜들도 하느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때마침에 맞춰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절대 늦춰지거나 늦으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계산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시간 타이밍 타이밍마다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다바크 보아즈가 내린 다바크의 은혜 때문에 루시 지금 이런 양식도 주어지고 어둠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그 공동체에서 물도 먹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 안에서 루시 처음에 했던 루시의 결정 첫 번째 다바크 첫 번째 다바크 루시의 결정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점이니까 시작점이고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 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다바크 루시의 결정이 근데 이 첫 번째 다바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첫 번째 다바크 루시의 결정할 때의 루스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두 번째 결정을 받을 때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루스에게 첫 번째 결정할 때 상처가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다 보면 식별이나 이 결정 이런 걸 올바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지죠 점점 상처 반응을 하게 되죠. 상처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의 결정을 할 때에 상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것이냐 상처 반응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을 믿기로 결단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실 루시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할 때 루시 특별하게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믿음이 이런 거 있습니까? 내용상 없어요. 그 하느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상처에 내가 흔들리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로 하느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분명히 저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는 선택 이게 바로 루시 첫 번째 했던 선택 입니다. 보여서 뭐가 느껴져서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그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어머님이 얘기하는 저 하느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 선택을 잘해야 이 선택을 잘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도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택 이후에 하느님께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 베풍 가운데 성령에 체험도 하게 하시고 치유도 일어나고 또 말씀도 내 안에 막 장착이 되고 점점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들 무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처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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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바로 루시고 그걸 또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때 좋을 것 같아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믿기로? 세상적인 기준이든 어쨌든지가 하느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평화를 주실 것 같던 돈을 더 주실 것 같던 아픈 걸 어떻게 하실 것 같던 어쨌든 세상적인 기준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바닥에 바닥을 뭘로 결정하느냐 하느님을 믿기로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도 잘했다. 루토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보아즈가 준 두 번째 다바크 결정의 은혜는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여기서 사실 우리는 아멘할 건 없어요.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바크의 영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바크의 영을 이미 다 받았어요. 지금 다바크의 영을 우리가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바크를 애쓸 땐 아니에요. 아직도 다바크를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달라붙었다고 아예 한 번으로 끝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히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다바크 이후의 것들을 더 애쓰는 단계에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이미 다 바닥 치셔받고 앞으로 또 그 바닥을 향해서 나갈 거 아니고 아멘 또 그 자리에 돌아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창피한 난 지금 뭔가 창피한 게 아직 남아있다. 뭐 이렇게 시키면 난 그건 좀 창피한데 난 좀 그런데 이런 거 남아있으십니까? 내 마음 안에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왜 없냐? 다바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게 많겠습니까? 뭐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초대권 나눠드리러 본당도 갔었습니다만 예전에 같으면 그거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안 해요 그거 뭐하러 내가 그 사람들한테 누군 줄 알고 굽신거리면서 주님 축복받으러 오셔야죠. 주님 복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창피하게 오히려 떡떡 가면서 뭔데요 그게? 이랬던 사람이 아이고 오셔야죠. 그런 거 창피하지 않습니다. 뭐 창피합니까 그게? 그렇죠? 하느님 만나러 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남들 다 이러고 있는데 뭐 어디 계단에 걸레지라고 이런 거 창피합니까? 안 창피해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런 기준이 그런 예전에 있던 기준들이 지금은 전혀 기준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느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 하느님과 바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많은 것들을 바꿔놔주시죠. 그러니까 루시 결정한 그 자리 종이라고 했던 이삭을 줍는 그 자리 그 바닥의 자리 바닥의 자리는 보아즈를 만나서 은혜 받는 자리고 그 바닥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갔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내 안에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 아직 바닥을 못 간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은 또 바닥을 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부분이 우리는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다바크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들입니다. 지금 그 다바크의 은혜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루키의 12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죠? 네 12절 12절로 한번 넘어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자 루시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한여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한여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한여라는 단어를 한번 체크해 봤었고 그 위에 지금 보아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네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행한 바가 뭐냐? 그 위에 보면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결의에 온 것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 땅에 이 땅에 온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의 날개 이것도 아주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날개 카나프 우리 성경에서 이 날개 날개라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19장 5절 4절 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터져나오는 거냐면 신하의 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신하의 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야곱집안에게 이렇게 전해라. 지금 너희들이 서있는 이 땅 신하의 산이라고 하는 이 땅에 서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 기억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날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탈출기에서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구원의 은혜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오는 거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하는 법 그렇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새끼들은 바로 날아오르는데 이 날고 싶지 않은 아니면 날개짓을 아직 못하는 새끼들은 계속 떨어지죠. 떨어져 죽게 두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거 아주 뭐 죽기 직전에 슉 하고 내려가가지고 자기 날개에 새끼를 딱 태워서 올라오는 거 그러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빼주시는 그런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독수리의 동물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밀지만 얘가 진짜 끝까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태워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뭐 죽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죽게는 만만 드세요. 죽을 죽을 것 같은데 까지는 가죠. 그렇죠? 아 이제는 정말 아 주여 아 주여 여기까지는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고 나면 그때 내가 능력이 발생되든지 능력이 능력을 받아서 어떤 능력 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하느님이 한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한타임 쉬었다 가자 라는 어떤 고런 고런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미시는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날지 않겠다고 뻗팅기고 있으면 독수리 새끼가 날아야 돼요? 안 날아도 돼요? 날아야 돼요. 안 날으면 어떻게 돼요? 걔는 죽어요. 날아야 됩니까? 안 날아도 됩니까? 날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미인 거예요. 날으라고 그렇죠? 요셉도 그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근데 그냥 물찬 구덩이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빈 구덩이에 누군 거예요. 행위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그 고통의 구렁통에 우리를 미시는 건 하느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살려주시고 그 안에서 능력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분도 하느님입니다. 떨어져야 돼요. 날으려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울 때 몇 가지 해준 건 없습니다만 한 가지 해준 게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 퍼즐을 처음 대여섯 살 됐나 해가지고 퍼즐을 하기 시작했어요. 퍼즐을 이렇게 판을 놓고 이렇게 막 맞추잖아요. 맞추고 나면 그거 한 번 맞췄다고 끝이에요? 아니죠. 엎었다가 또 놀아야죠. 이걸 엎었다가 맞추고 엎었다가 맞추고 하더니 얘가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다 맞추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뒷바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살 들어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이 그 모양 그대로 여기 바닥에 남아있죠. 그걸 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엉클었어요. 왜 엉클어요? 그대로 편하게 하면 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엉클어져 있는 걸 짜맞춰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엉클었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미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 좋은 방법 아 내 딴에는 저렇게 하면 편하게 될 거다 하고 막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작업해 놓으면 하느님이 오늘 갑자기 확 엉클어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장이 있겠냐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 성장을 위한 부모의 마음 힘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 좀 겪어봐라 너 스트레스 좀 받아봐라 이래서 엉클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짜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너가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겪어야 돼. 그 짜맞추는 고통은 겪어야 돼. 그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건 무의미해. 시간만 가는 거고 의미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느님께서 전해주시고 그걸 해주시는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감사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쭉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요 놈 봐라 머리 쓰네 아이고 귀여운 놈 하면서 흐트러주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런 게 독수리의 구원의 날개죠. 미시는 하느님 그러나 살려주시는 하느님 그걸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계신 하느님이에요. 우리 또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떨어지는 걸 속도 맞춰 같이 떨어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고 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위에 있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가시는 거죠.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 너 잘 떨어지나 내가 같이 옆에서 봐줄게.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얘가 그냥 진짜 추락하고 끝날 것 같아. 그때는 여기서는 살려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가 바닥을 칠 때에도 하느님은 지켜봐주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힘들어요? 상관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충만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만이 주님만 내 곁에 있으시다면 고통이면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지금 나 옆에 있는데 그렇죠? 기쁜 건 얼마나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느님 계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느님이 날 언제나 독수리 날개 태우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거 믿고 떨어지십시오.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어차피 살려주실 분 하느님인데 뭐 걱정합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루카보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카보금 13장 요 카나프가 루카보금에도 나오고 있어요. 루카보금 13장 34절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해왔던가 예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엄마가 새끼들을 품는 거죠. 품어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대시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대시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까? 안 온다라는 겁니까? 오는 거죠. 이건. 근데 그 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너희를 내가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그렇게 품어줬건만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걸로 끝! 땡! 너희 다 죽어! 끝! 이게 아니라 그런 너희들에게도 어떤 고백이 터져나올 날이 올 거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대시여라 라는 말을 할 날이 올 거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그런 배신했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어떤 하느님의 자비가 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는 이 문장들 안에서 나오고 있는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말라키 말라키 3장 20절입니다. 말라키서 3장 20절 요 말라키는 요 말라키 서라고 꼭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라키서 저 예전에 어떻게 알았냐 말라기 로 알고 있었던 때도 있어요. 여우수와 기 이런 것처럼 요게 말라기 이런 걸로 알고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거죠. 말라키 서 에요. 말라키가 풀네임입니다. 요것도 그냥 맨날 귀동량하는 스타일의 어떤 분들은 말라키인지 말라키서가 맞냐 말라기냐 뭐냐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었고요. 자 어쨌든 말라키서 3장 몇 절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애하는 너의 이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이건 뭐예요? 이 날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치유를 치유를 싣고 떠오르는 치유의 은혜가 바로 요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른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프 그 구원의 은혜 또 품어주시는 자비의 은혜 또 치유의 은혜 그 안에 그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 날개 밑으로 내가 피신한다 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카나프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키의 보아즈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의 그 행동 주님 날개 밑으로 피신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느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사실 이 문장만 보고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날개 밑으로 피신하려고 왔어요. 나 살자고 들어간 거예요. 나 좋자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여기에도 뭐라고 표현해 주시냐 충만히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나 살자고 나 좋자고 주님 위에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밖에는 내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 편하자고 그냥 그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이구 잘했다 라면서 보상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뭐가 제일 기름이 기쁘신 겁니까? 우리 하느님은 뭐가 제일 기쁜 거예요? 뭐가 제일 기특한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오는 거 하느님께 우리가 가는 거 그냥 하느님을 아빠라고 믿는 거 그냥 아빠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 그게 하느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상도 해 주시죠. 뭐 하느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사실 하느님의 마음에 제일 드는 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느님 진짜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아 날개 저는 사실 날개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안 하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또 인간을 오셨다 보니까 저는 하느님 뭐 주님을 상상할 때 이렇게 그냥 사람 모양으로 상상을 해요. 사람 모양으로 상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혼나든 뭐 내가 껴안든 뭐 하든 어쨌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날개 밑으로 핏이 나는 부분들을 기도할 때는 아버지한테 이러죠. 아버지 겨드랑이 좀 펴봐. 겨드랑이 좀 펴봐. 나 좀 들어가게 해. 그러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힘이 되는데 주님 날개 좀 펴봐요. 그러면 이게 확 안 닿아지는 거예요. 안되겠다. 이거는 내가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버지 겨드랑이 좀 펴봐요. 나 좀 기어들어가게. 그런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냥 그게 좋으신 분이 하느님이신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딴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그 자녀들도 제일 이쁠 때가 언제세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 뭐 공부 잘하고 뭐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아빠가 들어오면 어 아빠다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앵기는 애들. 그게 그거보다 막 그때 오는 이 이 뭐라 그럴까 암튼 뭐가 이렇게 확 도는 그런 것들. 그럴 때 제일 이쁘죠. 뭐 별거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애기일 때도 그냥 아빠 오면 말도 못하는 게 뽀뽀뽀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어나오는 모습들. 이쁘죠. 또 집에 있는 강아지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원래 침대 위에 안 올라왔었거든요. 침대 위에 저희 와이프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강아지 침이 묻으면 이렇게 막 부어올라요. 그런데도 키우는 거 보면 이쁘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비긴 한데 어쨌든 침대 위에는 못 올라오게 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놈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침대 위로 점프해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게 한 번 올라와서 이제 탁 저한테 앵기니까 저는 이쁘죠 또. 얘가 안 올라오던 침대까지 올라와서 나한테 앵기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침대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올라오냐고 빨리 내려가라고 또 저희 와이프가 이제 또 막 혼을 낸 거예요. 근데 한 번 올라오고 나니까 계속 올라와요. 저만 침대에 누워있을 땐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상체를 일으킨다 그러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누워있을 때는 그냥 그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 아빠가 몸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쳐다보고 탁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상체를 딱 일으키는 순간 여태까지는 침대 그 턱에 와서 막 이랬는데 이제 올라와 봤다고 오늘 아침에도 또 튀어 올라와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 거냐. 밑에서 자든지. 오늘한테 센터를 갔다 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이제 그 택명을 이제 떨고는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오니까 이쁘죠 저는. 저는 같이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이 같이 자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싫어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지만 원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같이 많이 잡니다. 여기 다 싫어하시는 분들인가봐요 강아지를. 그러시구나. 좋아하는 분들은 같이 잡니다. 그냥 원래 새끼 때부터. 그래서 암튼 그렇게 그냥 파고 들어오는 게 이쁜 거죠. 강아지가 뭐 저한테 잘하는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빠 왔다고 반겨주고 좋아해 주고 물고 빨고 와서 핥고 그냥 그게 이쁜 거죠. 그것만 잘해줘도 제가 걔한테 쓰는 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으면서 점점 이제 주인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자기 다리 아프다고 그냥 엎드려만 있고 이러면 슬슬 저도 이제 뭐 어떻게 감정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와서 반겨주고 아빠 왔다고 그냥 난리 쳐주고 그냥 빨고 그냥 그러면 아니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들이 와서 핥아주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장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행동 하느님 아 사랑합니다. 하느님 나랑 그냥 같이 좀 있자고 막 그러는 거 그게 바로 카나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날개 밑으로 피시네?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숨어 들어가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이면 최고 하느님 짱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느님한테 우리가 막 그냥 앵기는 거 그게 카나프고 하느님은 그걸 참으로 좋아하신다. 더 많이 바라는 거 없으시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하느님에 대한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또 우리 안에 그거 내가 하느님하고 그런 친근한 관계가 안 이루어져 있다면 만드셔야 돼요. 그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친근해지셔야 돼요. 친밀해지셔야 되고 물론 망군의 주님 경애하는 하느님 이 모습도 있죠.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죠. 어느 선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하고 친밀감 있게 정말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도 여러분들 자꾸 시도해 보시고 내 안에서 그런 표현들이 기도할 때 안 나온다면 한 번씩 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게 편안해지고 점점 또 하느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봤던 부분들을 한 번 다시 정리를 해 보신다면 루키의 1장은 루키 1장은 배경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 길이에요. 길 그쵸? 베들렘이 있고 모합당이 있으면 모합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과정 안에서 길에서의 과정들입니다. 길에서의 과정이에요. 이 길은 사실 하느님이 허락하신 영역은 아닌 거죠. 이 부분들은. 누가 나가랬습니까? 그쵸? 나가라고 하느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나오미가 그 남편하고 결정해서 나갔어요. 하느님이 허락하신 배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길에 던져진 이런 길에 던져진 세상에 던져진 아 엘리 멜렉과 나우미 그냥 대표성으로 나우미를 할게요. 나우미의 과정은 사실 세상에 던져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망설이고 갈등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런 길에 있는 세상에 던져진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은 다시 어디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땅으로 베들레엠으로 그리고 보아지의 밭으로 불러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장의 배경은 어디예요? 보아지의 밭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갔던 이 나우미와 그 가정을 다시 밭으로 부르시면서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다시 회개시키시고 믿음의 신앙을 고취시키셔서 어디로 불러들이시냐? 주님 날개 밑으로 주님 날개 밑으로 루스를 통해서 그 가정을 불러들이신다 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느님의 목적지는 그러니까 낮은 자리 고통 절망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지나가는 자리예요. 이걸 통해서 하느님은 어디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네가 어디 내 겨드랑이를 한번 벌려봐라 이런 기도를 하겠나? 그 고통이 없이 그곳을 찾아가겠는가? 라는 걸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뻔히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으면서 나를 찾겠느냐?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어디로 둔 거냐? 내 겨드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날개 밑 우리가 이거 여기 그렇게 그렇게 신경 막 쓰고 그럴 자리 아닙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하느님의 훈련의 자리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훈련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진짜 훈련은 저는 여기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날개 밑에 살아가는 훈련 주님 날개 밑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 주님 날개 밑이 최고다! 라고 믿는 훈련 주님 안에 살아가는 훈련 이게 진정한 훈련의 과정이지 여기는요 사실 짧다면 짧고요 여기는 벗어나려면 우리가 빨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벗어날 수 없는 곳 영원한 곳 주님 날개 밑이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훈련의 자리 하느님은 우리가 여기에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바크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카나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지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시작기도 때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더 개선되고 보완되어지는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낮은 자리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고요.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이 조금 덜해지는 거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조금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빛이 비춰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느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렇게 통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세기를 여시는 분입니다. 그 세기를 당신은 어디서 여시느냐? 주님 날개 밑에서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를 붙잡고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붙잡아야 되냐? 주님 날개 밑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곧 떠날 자리에요. 낮은 자리는. 근데 뭔 미련을 가져서 여기에서 좋아지기를 기도합니까? 여기는 우리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리에요. 요셉이 빈구덩이랑 그 이후에 빠져나와서 어디 빈구덩이랑 관련이 있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빠져나면 그건 끝이에요.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빈구덩이에서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둥 나는 이 사다리는 불안하니 뭐 어떻게 해달라는 둥 자꾸 거기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요. 그런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하느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그냥 뽑아내서 다시 딴 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습니다. 빼내주시고 주님 날개 밑에서 다시 시작하시죠. 제가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다. 새로운 훈련, 새 길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